작업 성공 ming 선배님 군산은 뭐가 Unwing이에요? 군산이요? 군산이면 수산물이 유명하잖아요. 아 수산물이요? 수산물 중에서도. 그중에 진짜 이걸 이렇게 딱 펼치면 펼치면 진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들어가면 있어요. 들어가요? 너무 궁금하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 네. 가만있어 봐. 피해를 마세요.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이게. 예. 안생긴 나왔습니다. 이야. 이게. 예. 와 진짜 이렇게 큰 갑오징어는 진짜 생전 처음 봐요. 이거는 지금 사장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시작! 새 건, 달 건, 맥 건. 새달매, 수리콤보. 새달매. 시작! 새 건, 달 건, 맥 건. 수리콤보. 네, 그러니까요. 전혀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닮으셨네. 이거는 그냥 간장에 마요네즈가 아니고. 그렇죠, 그냥 간장에. 네, 네. 그냥 기저하실까봐 걱정되는데. 성질이 날 정도로 맛있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게 무슨 식감이지? 아 눈이 이만큼. 달아, 달아. 달아요. 달죠. 달아요. 음. 부드러우면서도. 음. 음. 부드러우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하면서도. 고소하면서도. 쫙쫙쫙한 이 맛.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컷, 촉, 속, 촉. 오오오오. 가격은 조금 이린데. 네. 저희가 지금 53,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만해 밥을 찍어야 해. 그건 밥을 찍어야 해. 이분이 웬만해서 화를 안 내. 밥을 찍어야 된다니까요. 왜? 왜? 비싸고. 보통하고. 그렇죠. 지금. 여러분 한번 보여드려야 해. 자. 두께를. 이 두께, 이런 두껜데. 이게 다 유입. 대단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해. 집 자리는 또 다리 나름대로 맛이 이쁘게. 이야.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이거 하면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아, 이게 무슨. 카스톡스. 여기 오시면, 카스톡스 오시면 정말로 여러분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안주. 아, 진짜 너무 맛있어. 가부주 안주주시는데 이거 안주셔본 사람은 몰라. 이 정도는 여기 상인회장님이 이 맛에 놀래가지고 아직까지 결혼 안하셨어요. 아, 그래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지금 누구. 저희 가부주원은 일단은 크고 두툼해요. 굉장히 두툼하면 그래서 이제 살도 많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더럽고 쫄깃하고. 귀별로. 그렇죠, 각 귀별로. 그러니까. 근데 우산이 끝내주네. 아니, 진짜. 음식을 잘하시네. 진짜 음식을 잘하시네. 네. 저희 가게 제일 인기적으로. 시그니처 맨. 시그니처 맨. 시그니처 맨. 선배님 또 화가 날려고 그래요. 그렇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렇죠? 눈에서 나갔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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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 씨가. 군산에 오시면요. 꼭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거는. 저희가. 음식을. 제가. 장떨로인이 23년 6시에 하는 프로를 했거든요. 하면서 진짜. 진짜. 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우리 따봉 이렇게 하잖아요. 쌍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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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말 맛있다니까. 그래요? 우리 이주일 선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떻게. 일단 한 번 와보시라니까요. 선배님. 똑같아요. 선배님 똑같아요. 괜찮았어요? 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요? 네. 난 리바이블를. 선생님. 선생님. 여러분. 일단 한 번 와보시라니까요. 안녕. 안녕하세요.